이렇게 톤 브라운 컬러로 한번 색깔을 맞춰보았는데요. 이 페이스를 한번 공유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니크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의 왓츠OS 7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 애플워치의 페이스 공유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워치 페이스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는 그런 개념의 공유가 아니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틀 내에서 자신에게 맞게 다양하게 꾸민 그 페이스를 쉽게 공유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페이스 공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페이스를 이렇게 3색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페이스를 적용을 하고 싶으면 똑같이 색깔을 선택하고 선의 각도를 똑같이 맞추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워치 페이스 화면에서 꼭 눌러서 편집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메시지로 보낸 다음에 바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틀이 정해져 있는 워치 페이스라고 하면 컴플리케이션 정도가 쉽게 선택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설치한 앱을 사용한 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였다면 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앱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하라는 안내와 함께 화면이 나오고 그렇게 설치를 하시지 않으면 그 컴플리케이션은 빠진 화면만 공유가 되는 것이고 설치까지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동일한 페이스를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페이스 같은 것을 공유하시게 되면 이 사진과 함께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따로 전송해서 설정하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이 사진의 페이스로 쉽고 편리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받은 문자를 이렇게 시계 페이스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 페이스는 한 장의 사진을 포함합니다. 라고 하면 안내와 함께 나의 페이스에 추가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딱 페이스가 자신의 페이스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워치에서 공유하는 것보다 아이폰의 워치 앱에서 공유를 하면 더 다양한 설정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워치 페이스에서 원하시는 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 부분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눌러주시면 제가 사용한 컴플리케이션 앱에 스토카드라는 앱에 데이터와 함께 포함해서 보낼지 데이터 없이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개인 맞춤화의 모노그램까지도 포함할지 않을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 옵션을 설정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내보면 이제 시계 페이스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면 나의 페이스에 추가 하면 똑같이 모든 것이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다 설정이 똑같이 모노그램까지도 그대로 공유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페이스를 공유하고 일반 버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별거 아니지만 몇 가지 종류의 애프로치 페이스를 한번 공유를 해 봐 드릴 테니까 폰에서 사파리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워치 앱으로 열기를 해 주시면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톤 브라운 컬러로 한번 색깔을 맞춰 보았는데요. 이 페이스를 한번 공유를 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미지로 만든 페이스와 애플 사과 마크를 모노그램으로 넣은 캘리포니아 페이스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워치 페이스 공유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씩 다운 받아서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